다이어트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쁘고 건강한 복근과 몸매를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식으로 많은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고 싶을 겁니다. 이루고 싶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주식 투자와 다이어트를 동일선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우리는 매해 다짐만 하고 왜 실패를 반복할까요? 성공할 수는 없을까요?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멘탈입니다. 주변에 많은 요혹과 실패의 요인들이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하는 경우라면 맛있는 음식이 주변에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념일과 회식자리도 참석을 하게 됩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체중계에 올라가면 항상 후회를 합니다. 주식 투자를 하는 경우라면 급격하게 오른 종목의 몰빵 투자 후에 주가가 폭락을 한다면 우리는 손절하고 빠르게 시장을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머리를 잡고 좌절을 하게 되는데요. 그야말로 흔들다리 멘탈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도 체중 조절을 할 수만 있다면 또는 분할 매수를 하면서 떨어지는 시장에 대응을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무엇이 필요할까요? 어떠한 타격을 받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원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루틴이 되기 때문에 평상시와 다를 바 없이 생활하고 흔들 멘탈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하려면 운동과 식단이 같이 이뤄져야 합니다. 주식 투자를 하려면 충분한 현금 비중과 두려움을 안고 분할 매수를 해야 합니다. 머리로는 해야 되는 걸 알지만 행동으로는 왜 하지 못할까요? 사람은 감정과 본능에 충실하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는 이렇게 하는 걸 압니다. 하지만 행동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한 이유는 감정이 이성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들은 머리로는 쌀 때 사야지 하면서도 막상 주가가 폭락하면 공포감에 사로잡혀서 바닥에서 팔고 살 때는 탐욕에 사로잡혀서 천장에서 삽니다. 또 머리로는 저축을 해야 되는 걸 너무나도 잘 알지만 당장의 배고픔과 불편을 참아내지 못해서 내일의 달걀을 얻기보다는 오늘 암탉을 잡아먹고 맙니다. 이성 때문이 아니라 감정과 본능 때문에 우리는 재테크에 실패합니다. 우리가 성공하려면 지식과 실행능력 둘 다 갖춰야 합니다. 지식을 갖추기보다 중요한 실행능력을 높이는 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식이란 독서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 가능하지만 실행능력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 감정, 그리고 인식체계의 결함이라는 장애물을 극복해야 하기 때문에 감정과 본능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습관은 특정신호가 발생하더라도 특별한 의식과 노력 없이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루틴은 지속적으로 의식하면서 노력이 필요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두 가지를 가지고 길들여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강한 습관과 루틴을 유지하면서 평정심을 가져야 합니다. 워렌 버핏은 작은 규모의 투자를 결정할 때에도 자신의 투자 원칙을 지키지 않는 투자자가 많다는 점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자신이 세워놓은 원칙은 반드시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엔 이 작은 습관이 쌓여서 나중에 큰 부의 수익률을 안겨주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자유로율은 그날까지 이왕이었습니다. 경제적 자유로율은 그날까지 이왕이었습니다.